있습니다만 괜히 긴장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. 오고 있습니다. 네, 빨간 레드카펫을 걸어오고 있는데요. 잠시 현장음으로 집중해 보겠습니다. 네, 그 경상이 드디어 만났습니다.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모습만 들리고요. 이 정상이 회담장 쪽으로 같이 걸어가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. 말소리를 저희가 한번 들어보고 싶었는데 정확하게 들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안혁원 캐스터 혹시 길린, 길린, 길린 내용이 있나요? 그런데 웅얼웅얼 현장음만 들리고 대화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. 악수를 나누자마자 바로 통역 두 분께서 달아붙었습니다. 네, 김주성으로 알려진 통역이 붙었고요. 현장음에 최대한 올려주십시오. 잠시만요, 또 현장음을 들어보죠. 트럼프 대통령이 살짝 웃음 띈 모습을.